엘리다농장 중국이 좋은 곳을 쓸어가고 나면 남은 것을 구매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변방의 작은 나라, 몇 박스를 구매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한국의 그림빈 바이어들이다 하림씨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려고 했다 덕분에 나는 파나마의 수많은 농부들에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교훈을 하나 얻게 된다 파나마에는 정말 다양하고 색깔 가득한 농장들이 존재한다 이 작은 포켓에라는 지역 안에 수십 수백 개의 계샤 전문 농장들이 있는 것이다 매우 좁은 마을과 같다 그 중 엘리다농장은 라마 스투스 패밀리가 운영하는 곳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자라나는 곳이다 날씨가 너무 고맙다 오셀리아, 코리아 오셀리아, 오셀리아 오셀리아 오셀리를 소화하고 있다 우리도 그 스케줄 안에 일원이었으며 그를 만나자마자 산을 타야 했다 5명이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Annual 오셀리아 아比如 오셀 있었 previous 어디 팔ward conduct 닷플로 닷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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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가 많아 좋은 비디오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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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활 영화? 진짜 생활 진짜 생활 이거 한국어로 는 이 메드로였고 이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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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영상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높아! 고맙습니다! 리얼라이프 정말 험난한 산이었다 여기 진짜 피카들이 다니는 길이구나 와 피카 체험이다 진짜 그런데 이 여자는 해야 되다 여야 여기 여기 물이 거의 다 돼 거의 다 됐다 이제 이리와 이제 이리와 네 감사합니다. 당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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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개샤. 개샤. 이 celebration. 와. 이것은 FALDA LOT. FA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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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FALDA. 어디가? 그녀가?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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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 여기. 내 친구는? 네 어디서 이름이? 다른 여성? 아림 아림 아림은 아림 아림은 아림은 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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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좀 쉽대요 이제 이쪽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요 이제 좀 편합니다 여기는 길이 여기는 좀 편해요 여기는 길이 좀 편해요 와 여기는 정말 험합니다 여기는 근데 피커들이 진짜 어떻게 따는지를 체험해볼 수 있는 우리는 피클이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쉬워요 네 저 누워서 왔어요? 맞아 진짜 제대로 체험했다 여기 현재 모형돌로 마와라 어 맞아요 맞아요 맞대요 하나만 게이샤는 조금이라도 울창하네요 까딱 잘못하면 떨어지겠다 근데 진짜 피커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네요 와 길력이 좁아요 여기 조심하세요 길이 거의 좁아요 후 지금 다들 난리 났어요 여기요 길 거기에요? 이쪽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길이에요 길 어디요? 어디요? 정글 탐험을 하고 오시는 기분이 어떠실까요? 어디요? 너가 왔어요? 여기 생생한 사람도 있고 거의 죽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안 돼요? 아구아까떼 아구아까떼 느낌이 있어요 아구아까떼 아구아까떼 여기가 아구아까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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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괜찮아요? 아구아까떼 여기 원하고 싶지 않아요? 아구아까떼 좋은 페이처받 오우 3토메이로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진짜 이 토마토 먹고 싶었거든요 아 껍질 되게 된다 시큼하네 여기? 여기 있어 그냥 이 안쪽으로 그냥 이 안쪽으로 아, 오케오케 패션 우르치 같다 패션 우르치랑 비슷한 맛도 있고 패셔요 무 이리꼬 무 이리꼬 뉴랑완 제 유튜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개해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월퍼르 라마스투스 아데리더 에스테이예요 저는 라마스투스 가족의 에스테이예요 고맙습니다 어떤 커피인가요? 제 커피인가요? 제 커피인가요? 아라고카티유가 아주 좋은 커피 저는 아주 좋아해요 torre, 아라고카티, 루타 제 커피인가요? 저요 어디에 오신지 않았나요? 어디에 오신지? 2004년에 오신이 그는 투자들인거에요 사무소가 나리에 왔고 그는 아래에 오신거에요 아래에 오신거에요 2004년에 그곳에 내가 사귀고 there were the seed in 2004 and in 2005 I planted this lot, torre. Owww! Your farm is the make world most expensive coffee. Top one! Yes, that was a lot, a small lot from our Huacattillo. They put it in our private auction and got the best price for an auction. People buy that coffee. They don't taste it even. 다이나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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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 쉴 틈 없이 농장을 구경하고 신난 마음으로 커피링을 하러 돌아왔다 근데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있었다 바로 중국의 그림 빈 바이어들 여기가 커피링이 멋있다 잠깐만요 에스메란드 에스메란드 여기가 만년이 위 이..이로 합시다 똑같이 니가 아저씨 제생글랭이의 대북에서도 말을 못하고 한국에서 이곳이 마치 집인 듯 여유로운 중국 바이어들 그들은 이곳에서 매년 5톤 이상의 커피를 구매해 간다 저들의 커피링 테이블에 우리가 맛보지 못한 굉장한 커피가 있지 않을까 이곳에 지금까지 다닌 농장 중에서 제일 정신없고 힘든 것이다 솔직히 막 엄청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죠 한 번씩 정말 맛있는 커피가 있었고 좋은 평을 받기는 받으니까요 근데 유독 저한테는 엄청 좋았던 롯이 많이 없긴 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네 탱크 보여주러? 이거 건조장들 보여줄 것 같아요 그거 탱크 탱크? 아 탱크 있는데 여기가? 네 이건 토널로드 왜 이렇게 하는거죠? 왜냐면 2019년에 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이렇게 탱크는 이렇게 잘 닫고 노트넬 에드 리액터 그리고 그 same 커피 가 98 points 이 커피 리뷰 토네 natural ASD 이렇게 pay attention pay attention pay attention remember I think that we are already up to lot number 5 550 or so 570 and let's say 200 300 something so this is what happens now that the clients are coming and copying the coffees like you you gave those score to most of the processed coffees so people are changing the trend is changing so I did this and I bought this tank those scores $40 ish $40 this one $4,000 the temperature is relatively the same during the day and now the trend is changing totally there's one here look for example some of them most of the micro lot are like the Gulf of the car for the the people that come to the come here they got they they have 보석과 같다. 한정된 량이 생산되지만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매년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러다 몇몇 유명 파나마 농장은 중국 기업들에 인수되기까지 한다. 대보라 농장의 재미있는 세비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그는 커피 가공의 장인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아들을 생산하며 세계대회에 거의 매년 등장하는 커피이다. 그의 집이 랩실이자 가공소이다. 롱보드는 전세계에서 가장 멋진 서핑 스팟이 어딘지 찾다가 이곳 파나마 포켓에 정착하게 되었다. 한때는 파나마 커피 옆에 중요한 자리에도 서퍼 같은 복장과 슬리퍼를 신고 가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정말 신기한 점은 그의 커피 또한 그를 닮았다는 것이다. 롱보드 농장은 바이오 다이나믹이라는 오가닉을 넘어서 자연 그 자체를 보존해 나가는 재배를 한다. 그래서 그의 커피는 극도로 양이 적다. 롱 하나에 2.4kg, 1.8kg밖에 안된다. 올해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는 4위를 했다. 근데 1위만큼 비쌌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누구우 농장은 철저하게 모든 날씨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곳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방에서 에어컨과 제습기를 틀어두고 커피를 말린 미친 사람이기도 하다. 그 커피가 BOP에서 1위를 하며 엄청나게 비싸지기도 했었다. 특별한 가공을 늘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는 엔지니어 같은 사람. 알티에리 농장은 자동차 산업을 하다가 커피업계로 넘어왔다고 들었다. 그래서일까? 그의 농장은 규모와 시스템이 다른 농장과는 사뭇 다르다.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다. 커피도 있지만 그냥 일반 상온 드라이기를 하는 커피도 있거든요. 상온 드라이기 하는 커피는 세우고 그런 노력때문인지 올해 그가 생산한 커피는 정말 퀄리티가 좋았다. 뭔가 회사 기업 들어오는 기분이 드세요. 젠슨에 도착했습니다. 젠슨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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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систему demonstracümüz!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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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곧장 그의 농장을 둘러보러 떠났다. 젠슨 농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차로 이동해야만 했다. 젠슨 농장은 투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었고 커피뿐만 아니라 꽃이나 아보카도를 기르는 구획들도 있었다 엄청 큰 기업과 같았던 것이다 아보카도와 함께 하는것이다 하우카도와 함께 한 발을 하세요 실적은? 대표님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아직 꿈이라고 여기 할라 사는다 할라봉이다 2점 2점 도표님 위험한거 아니에요? 공기에 떠있는 듯한 느낌으로 아 엉덩이 아파 클라이밍 샷으로 찍어드릴까요 제가 오 됐다 됐다 좋다 좋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안돼 대표님 괜찮으세요? 아 이거 찍으면 안된다 지금 여기 지나갈 때 게시아향이 미쳤습니다 이런 향이 커피에서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날 것 같아 오늘 커피 테이블에 이런 향이 날 것 같아 프룬 이 잎은 18년 정도 이제 프룬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아 이번 년은 저는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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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샤 게이샤 게이샤 아 좋은데요? 게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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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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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수고하세요 채윤님 아주 좋습니다 굿 너무 착하시다 진짜 엄청 오래 만난 사이 같은데요 저도 가자 가자 한국의 사랑 젠승 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엄청 괜찮네 잘 나온다 좋다 와 엄청 많이 돌렸어요 콩바이옥고 하이파가마 오늘 사이오이 아 사진을 찍을래 네 하이파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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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김 아무리 하이파가마 파가마라는 브론즈집이네 구장 oli 좀 다르나요? 농장 설명 한번 하시겠어요? 찍어드릴까요? 농장이요? 안녕하세요 컵퓽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젠슨이라는 농장에 와봤는데요 제 생각보다 농장주분이 굉장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생겨서 굉장히 놀랐고 그래서 이 농장의 이미지가 좀 더 푸근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온 파나마 농장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게이샤를 생산하는 곳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게이샤부터 가성비가 좋지 않지만 훨씬 더 맛있는 커피까지 많이 맛볼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커피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유튜브? 저는 마이클 잔슨은 저는 마이클 잔슨은 저는 마이클 잔슨은 그리고 이 농장은 1,400m 높아져요 한국에서 많은 많은 팬들이 많아요 네? 정말 정말 더 많은 한국인들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멋진 한국인들 한국인들 저는 한국인들 좋아해요 정말 정말 멋진 여자들 멋진 여자들 멋진 여자들 어떤 곳이 제 좋아하는 곳이? 그곳은 제 좋아하는 곳이? 모든 곳이 모든 곳이 커피는 제 아이들 제 아들 저는 제 아들 모든 곳이 다가오는 어떤 곳이 어떤 곳이 어떤 곳이 어떤 곳이 이런 곳이 또 다른 곳이 다른 곳이 다른 곳이 다른 곳이 그리고 다른 곳이 흐름에 베냄는 꼭 베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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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러스 너희 좀 사이러스 사이러스 다시 사이러스 자이러스 하나 저는 사이러스 아이임 아이임 고맙 네, 나의 자리를 desarrollo 내게 작성은 아주 큰 이것들입니다 예, 많은 채소리가 그리고 다행자에 작성습니다 우리 잎아를 해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높아졌지만, 이제는 더 높아졌으면 이제는 네, 너무나 높아졌어요 Q.에 대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Q.에 대한 성능은 필요하지 않아 Q.에 대한 성능은 필요하지 않아 Q.에 대한 성능이 필요하지 않아 Q.에 대한 성능은 필요하지 않아 Q.에 대한 성능은 필요하지 않아 Q.에 대한 성능은 필요하지 않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젠슨의 커피들은 조금 달랐다 마치 다른 농장들의 최고의 커피들만 모아놓은 것 같았다 굉장한 맛이었다 Q.에 대해 장르의 요청이 되어야 한다 Q.에 대한 성 scalar는 인사한 의사는 Q.에 대한 성능은 필요하지 않았다 맨날 평가에 잣대로 커피를 먹잖아요. 그냥 뭐라도 한다고 하면 돼. 처음 나랑 어디였지? 코스타리크가 와서부터 계속 이제 말하잖아요. 농작원주들이 자기 커피를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땅까지 파가면서, 원두까지 다 줘가면서, 과외까지 다 줘가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래 팔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했는데 이게 5일이 되고 10일이 되고 내가 참 무겁고 되게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딱 듣는데 부끄러움을 처음 봐가지고 아주 부끄러웠어. 안일하게 좀 있잖아. 그분이 그렇게 행복한 옷을 단 0.1초에 넘는 소리도 안고 싶어. 내 애들이다. 사실 다 서준아 왔는데, 다 당연히 진짜 너무 잘 나왔습니다. 뭐가요? 아니 뭐야. 근데 왜 도착 안하셨네. 조심하세요. 내년에도 산지 가실 거예요? 저요? 저 기회가 되는 한 그래도 10년은 와야 되지 않을까요? 가시죠. 한 컨테이너를 사는 거예요. 산지는 재밌으셨습니까?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죠. 산지는 꼭 한번 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로봇 같으신데요. 산지를 한번 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산지 어떠셨어요? 생각한 거랑 다르게 좋았어요. 진짜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들지 않고요. 우리요? 대표님 언제까지 다니실 겁니까? 이제 올해가 마지막. 진짜요? 이길 바라는데. 먹고 살 게 없어서도 내년에 또 와야 되지 않을까. 1년 동안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티켓팅은 또 터미널1이어서 급하게 끝까지 다이나믹하다. 끝까지 다이나믹해. 간다 이제. 아 한국으로 간다. 마흥 족발 먹으러 간다. 마흥 족발. 아 나 가서 뭐 먹지? 나 치킨 먼저 먹어야 돼. 그.. 아는의 거의 한 달 동안에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커피하는 삶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좋습니다. 내년에도 가야죠. 한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해는 경험으로 끝날 것 같고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나중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와서 같은 거를 보고 같은 거를 나눠서 한국의 이런 좋은 바이어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도완 쌤의 대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떤 농장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요? 진짜 솔직히 저는 아무래도 에스메랄다 농장이 저희를 너무 환대해 주시고 선물까지 진짜 많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가 제일 좋으셨나 저는 레이첼 진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레이첼이라는 분의 여성의 강함이 느껴져서 카리스마 여성의 카리스마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티말과 일반 여행이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되고 계속 신경을 곤두서 있으면 이게 좋게 느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어요 커피포스트 확실히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좀 시작할 거니까 올라커피도 같이 넣어주세요 유튜브 이름 바로 뭐예요? 올라커피 그래서 올라가는데 네, 네, 네 바꿨어요 제가 잘 안 돼가지고 아 자꾸 올라올라 하시는 이유가 이제 알았네 나도 이제 알았네 난 왜 자꾸 미국인한테 올라를 시키나 했는데 그냥 올라 인사 시키는 줄 알았어요? 저도 올라 괜찮네 올라 틀이 괜찮다 피라뇨하다 나이, 일단 깜빡이 무섭게 깜빡이 나이, 일단 깜빡이 무서운데요 커피치? 칠리 칠리에 뭐를 준대요 커피 나면 안 돼요 아, 일단, 일단 저, 저 이렇게 할까요? 아, 이거 작년에 했던 거 짜자요 안 돼! 조심해 호박죽 오, 잘하네 오, 잘하네 안녕 여기 취직하셨나 봐요 아, 취직했습니다 지금 5만 원 귤 밭 귤 밭 귤 밭 네, 제주도 귤 밭 제주도 사람의 귤 밭 멘트 본도라스의 이틀째 방 허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는 이제 헤어드라이기 엑키티홀입니다 와, 환태 와, 환태 아, 환태 환태 이 영상 못 쓰겠다 뭐야 무장났어요 어, 갇혔어요 대표님? 갇혔어요 대표님? 갇혔어요 대표님? 대표님! 문이 있어요? 어, 됐다 일단 앞부분만 찍을 텐데 지금 까먹어서 이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하하하하 전화가 돼 있어요 이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앞부분만 닦으셔야 되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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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 네 이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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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